불철주야의 로고와 헌신으로 온 나라를 강국의 국격과 국위에 맞게 인민의 수건이 실현된 사회주의 리상향으로 빛내어가시는 세계적 견욕의 위대한 향도자, 창조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장으로 향하시었습니다. 한용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준공 및 조업식장에 도착하시자 위대한 변혁의 선구자이시고 창조의 거장이신 김정은 동지를 격정 속에 우러르며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...